이런 곳에서 계세요 라고 하는건 절대 금물이에요 계세요 아 이게 어네 아 이게 막혀 아니 뭐 그 개쓰기같은 아니 여기에 막히는게 말이야 아우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약간 투명볕같은 그런 그런 느낌 약간 투명볕에 막힌 느낌이야 물론 썩을 벽 왜이렇게 사람이 많아 왜이렇게 사람이 많아 이가 아티팩트 강화 아티팩트 강화하면 툴가 나오잖아 썩을 이가 벽 안 뚫려고 너무 나한테 약간 좀 그래 벽 뚫었으면 사기긴 한데 이게 막혀 하라는게 너무 많네 아이고 와 세다 아 근데 세긴 진짜 세다 아 제가 살릴께요 아 근데 진짜 세기는 두렵게 세네요 한 대만 더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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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올을 안해서 그런가 내가 전멸을 잘 못쓰겠어 내가 싸우는 도중에 계속 전멸을 잊어요 크허허허헣 크앗 소임이미미말을 사랑해달라구요 대면 해보겠지 으하하하 собой 대면 해보게 계세요 하하하하 절대 그렇게 될수 없지 계세요 한뇨 루키야 내가 좀 늦었어 아 진짜 데미지는 진짜 확실하다 데미지는 진짜 확실하다 살려드립시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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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강아지 시체 진짜 아 강아지 시체 사람 있는데? 우효